CNB가 2019년 시청자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CNB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2019년 1차 회의 당시 제기된 문제와 지적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, 상반기와 하반기 CNB가 나아가야 할 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. 시청자위원은 시민기자단 교육과정과 수어방송 등에 대한 호평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CNB 시청자위원들은 지역 밀착형 방송을 통해 지역대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